그랬을 때 우리가 세금이 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 빼서 나온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도록 돼 있느냐 반드시 다른 소득하고 뭐해서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이걸 무슨 과세라 그래요? 종합과세라 그래요 그래서 소득세는 사업소득, 임대를 통해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무조건 다른 소득하고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단, 아주 예외적으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분리과세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아까 제가 분리과세 설명드렸죠? 원래는 무슨 과세를 해야 되는데? 종합과세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따로 빼내는 과세 이걸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리과세는 분리과세 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세율이 14%예요 원래는 다른 소득하고 합쳐서 6에서 몇 프로? 45% 세율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분리과세를 할 때는 14%를 하는 거죠 이해 되셨어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원천징수가 될까 안 될까 여러분들 분리과세는 대부분 원천징수가 되는 거거든요 복권 당첨소득이 분리과세가 된다고 그랬죠? 당첨금액을 지급할 때 세금 떼고 줘요? 그냥 줘요? 세금 떼고 줘요? 누가? 사업주가 은행에서 지급하는 자가 이해 되셨어요? 자 근로소득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 떼고 줘요? 안 떼고 줘요? 떼고 주죠 그것도 분리과세 일종이에요 이해 되셨나요? 그것도 원천징수예요 누가 세금을 떼요?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하는 자가 자 이자에서도 세금 떼요? 안 떼요? 세금 떼죠 누가 떼요? 은행에서 이걸 원천징수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도 지금 분리과세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원천징수가 될까 안 될까? 누가 원천징수 할까? 누가? 자 원천징수는 다 누가 하는 거예요? 그래요 지급하는 자가예요 그럼 월세 지급은 누가예요? 세입자가예요 그럼 세입자가 주면서 월세 떼고 줄까요? 세금 떼고 줄까요? 안 돼요 그런 거 없어요 제발 만약에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원천징수된다 이딴 소리 나오면 다 틀린 문장이에요 이거 원천징수 안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때 분리과세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한해서냐면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에 한해서? 주거용에 한해서요 두 번째 수익금액 전체가 총액이 얼마? 2천만 원 이하였을 때예요 2천만 원 이하였을 때 이때는 무조건 분리과세 하는 게 아니라 분리과세를 뭐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선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분리과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강제적으로 분리과세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복권 당첨금액이라든지 이자나 배당은 강제적으로 분리과세를 시켜요 국가에서 근데 이건 납세자 선택인 거예요 왜 납세자 보고 분리과세를 할 수 있게끔 선택권을 줬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금 부담을 뭐 해주려고? 낮춰주려고 하는 거예요 낮춰주려고 아셨어요? 자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제도를 만들어놨느냐 하면 이건 퇴직하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대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도 모아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퇴직을 하고 나니까 자녀들 결혼시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노후자금이 안 남아요 노후자금이 그러면 그 노후자금을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될 거냐 방법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기존에 모아놨던 재산을 처분해서 돈을 만들거나 아니면 임대를 해서 수입을 생기거나 그렇잖아요 그때 임대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이 있을 때 그 수입금액에 대해서 상가 등은 해당상이 없지만 주택 부분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임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비과세 줬었어요 비과세를 줬었는데 집이 있다라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과세는 못 해드리겠습니다 못 해드리는데 다른 소득 퇴직하고 나서 놀고 있지는 않겠죠? 그렇죠? 자발적 휴직이 될 수도 있지만 퇴직이 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사람이 있고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일을 할 수 있으면 할 겁니다 경비를 하든 아니면 야간에 대리를 하든 어쩌든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소득이 발생해요? 안 해요? 발생하면서 임대소득이 같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걸 합쳐서 6에서 45%를 낼 거냐 아니면 분리시켜서 얘만 14%를 낼 것이냐 알아서 선택하시라고요 둘 중에 세금이 적은 쪽을 가시라고요 세금이 적은 쪽 그러니까 지금 2천만 원이 초과가 되면 무조건 다른 소득하고 합쳐서 무슨 과세해야 돼요? 종합과세를 해야 돼요 그런데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요 2천만 원 이하면 종합과세를 해서 6에서 45%를 내든 분리과세를 선택해서 14%를 내든 그러니까 이런 구조죠 쉽게 말하면 내가 A소득이 있고 B소득이 있고 C소득이 있는데 이 C가 주택 임대소득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수익 금액은 2천만 원 이하 그러면 보증금 제외하고 생각을 해볼게요 월세만 가지고 2천만 원 이하가 나오려면 한 달에 얼마예요? 한 160만 원 150만 원 정도 잡을게요 150만 원 잡으면 1년에 한 1800 나오니까 됐죠? 한 달에 150 정도 됐을 때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죠 A소득하고 B소득하고 C소득 합쳐서 6에서 45%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 계산해서 내든 아니면 A소득하고 B소득은 합쳐서 6에서 45%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을 하고 C만 따로 빼내서 14%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을 하고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값하고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값하고 비교해보라고요 비교해봤을 때 이게 더 유리하다면 그냥 뭘로 가고 종합과세로 가는 거고 이게 더 유리하다면 분리과세를 신청하시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왜냐하면 세율 자체가 1,400만 원까지가 6%고 그다음 5천만 원까지가 15%고 이런 식으로 가요 이해되셨어요? 그랬을 때 이걸 다 합쳐봤더니 오히려 1,400만 원이 안 돼요 그럼 분리과세로 가면 몇 프로 내야 되니까 14% 내는 게 더 많잖아요 그때는 그냥 종합과세로 가라고요 왜? 6%만 적용받는 게 나으니까 근데 어지간하면 1,400만 원 넘겠죠? 넘어버렸을 때 종합과세로 가면 몇 프로가 붙어요? 15%가 붙어요 그러면 14%보다 높죠 그때는 분리과세 선택하라는 이야기예요 세금 계산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금 계산할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게 무엇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주거용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주거용에 한해서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리과세를 선택을 하면 좋은 점이 첫 번째는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두 번째는 필요 경비를 입증하지 않아도 60% 또는 50%를 그냥 비용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냈으면 수익금액의 무조건 60%까지 그냥 비용 처리해 줘요 60%까지 만약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냈다 그래도 수익금액의 몇 프로까지는? 50%까지는 무조건 비용 처리해 줍니다 입증하지 않아도 아예 경비율을 딱 정해 줬어요 60% 50%로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냈으면 60%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냈으면 50%고 임대수익 외에 다른 수익금액이 2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추가로 400만 원 또는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를 해줍니다 다른 수익금액이 거의 없다면 2천만 원 이하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주택 두 개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경비를 하고 있더라 그때 이 중에 하나는 실제로 내가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 한 개를 임대를 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여기서 나온 수익금액 총액이 얼마냐 수익금액 총액이 1500만 원이다 그리고 이 경비를 해가지고 1년에 받은 수익금액 총액이 예를 들어서 180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나왔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그러면 그리고 나는 이걸 분리과세 신청을 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1500만 원에서 일단 임대사업자 등록을 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1500만 원의 60%인 900만 원을 비용 처리해 준다고요 60%까지 비용 처리가 되니까 그러면 나머지 600만 원 남죠 그런데 이 소득 외에 임대소득 외에 다른 수익금액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얘가 얼마 이하예요 2천만 원 안 되죠 2천만 원 안 되면 추가로 400만 원을 공제를 해 주겠다고요 그러면 200만 원 남죠 여기에 14% 세금 계산해서 내십시오 이하게요 계산 문제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개념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오더라도 찍으시라고요 여러분들한테 계산하라고 하진 않을 테니까 그 정도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그래서 원래 임대소득은 분리과세가 없어요 분리과세가 있는 게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하고 그다음에 기타소득밖에 없었어요 근로소득하고 분리과세가 있었던 게 그런데 임대소득에도 즉 사업소득 내에서도 분리과세가 되는 게 있더라 그게 주거용 건물을 뭐였을 때 임대했고 수익금액 총액이 2천만 원 이하였을 때다 됐죠? 두 번째 분리과세를 한다고 해서 원천징수가 되는 건 아니다 그냥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거고 분리과세를 선택했으면 60% 400만 원이에요 일단 60% 400만 원이라고 기억을 하세요 필요 경비는 무조건 몇 프로? 60%고 추가로 공제받는 것은 400만 원입니다 내용은 정확히 모르셔도 되니까 60% 400만 원이라고 알고 계시라고요 됐어요? 자 그다음에 하나 더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세 번째는 뭐냐 분리과세가 되면은 따로 신고를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자소득세를 따로 신고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애초부터 세금 떼고 이자가 지급이 됩니다 복권이 당첨이 됐다고 해서 세금 신고 따로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어차피 세금 떼고 받으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분리과세는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 세금 떼고 받으니까 근데 얘는 세금을 뗀다 안 뗀다 안 떼거든요 그냥 애초부터 낮은 세율을 적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제도죠 그렇기 때문에 분리과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무엇을 해야 돼요? 신고를 하셔야 돼요 분리과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임대에서 분리과세가 되는 경우 세 가지 특징을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주거용으로써 2천만 원 이하여야 된다 두 번째는 60% 400만 원이다 됐어요? 세 번째는 이것도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까 나눠드렸던 프린트물 거기 밑에 부분에 나와 있죠? 거기에 있을 거니까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분리과세 소득을 분리과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뭐는 해 주시라고요? 신고는 반드시 해 주셔야 돼요 신고는 이해되셨어요? 그 정도 정리하시고 그리고 하나 더 분리과세 소득 우리가 임대 소득은 임대 소득은요 반드시 신고할 때 다른 소득하고 구분해서 신고해 주셔야 돼요 회계 처리하셔야 돼요 회계 처리를 할 때 임대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장부를 작성을 해 주셔야 된다 이 소리예요 왜냐하면 임대 부분은 관리 대상입니다 관리 대상이니까 따로 회계 처리 회계 처리를 한다는 이야기는 뭘 하라는 이야기냐면 장부를 작성하라는 이야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고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면 소득의 종류에 체크란이 있어요 이자냐 배당이냐 이자나 배당으로 체크를 하는 사람들은 금융소득 정합과세이신 분들 이건 그냥 참고로 말씀드린 거예요 시험하고 상관없이 그 다음에 사업소득은 그냥 사업소득이에요 근데 사업소득이 두 개로 나눠져요 부동산 임대하고 관련된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 외의 사업소득으로 구분해서 체크를 해야 돼요 계산은 정합과세를 하는데 장부를 따로 써야 되니까 그래요 이게 관리 대상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장부를 따로 작성한다 그걸 구분해서 뭐 한다? 회계처리합니다 구분해서 회계처리 그 정도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